안녕하세요 히든 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블루오션입니다 베이스와 보컬을 맡고 있는 주태중이라고 합니다 기타와 보컬을 맡은 박재웅이라고 합니다 리드 기타를 맡고 있는 박석준입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홍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블루오션의 이름의 탄생 비화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렸을 적 보고 자랐던 그 바다의 감성과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내고 싶어서 밴드 이름을 블루오션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은요 영국 브리팝의 계열의 음악을 선호하는데 담백하고 화려하지 않는 감성적으로 매력 포인트가 저희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영국 음악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오아시스라는 밴드의 곡 중에서 리슨업이라는 곡이 저희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촬영이라 조금 긴장도 했고 맨 처음에 녹음을 해서 불안감도 엄청 많았는데 잘 끝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촬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아시스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는 매우 좋았습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촬영이 생각보다 시간도 길어지고 했는데 다 같이 촬영 분위기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힘들지 않았던 촬영이 된 것 같아서 첫 촬영이 저희한테는 되게 감염 깊게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밴드 블루오션이었고요 저희 히든 밴드 통해서 자주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히든 밴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밴드 블루오션이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히바